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세 분을 추첨해서 장수풍의 유충을 두 마리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준봉입니다 오늘은 땅속에 사는 분충을 잡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야산에 와있고요 그리고 삽을 갖고 왔습니다 땅을 깊숙히 파진 않을 건데 땅속에는 여러 곤충이 있죠 일단은 거의 풍뎅이 애벌레 위주로 있는데 그 곤충들을 찾기 위해서는 땅을 한 30cm 정도 파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파가지고 무슨 곤충이 있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렇게 안에서는 사연이 빵을 파야 돼요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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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퇴근 여러분 벌써 전해졌습니다 에벌레가 나왔습니다 무슨 에벌레인지는 이제 봐야 알겠죠 어 여기 또 에벌레 하나 더 있었네요 음 이거는 약간 상태가 좋지 않죠 이건 죽은 거예요 멜레나이제이션이라 해서 흑화 돼가지고 죽은 겁니다 토양이 맞지 않아서 죽던지 아니면은 다른 바이러스 같은 질병에 걸려서 죽은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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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삽으로 파서 나온 쪽은 굳이 또 삽으로 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삽으로 파다 보면 다치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손으로 파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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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살아있는 다큐멘터리죠 이런 식으로 안에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잡아서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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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세 마리째 제가 뭐... 제가 뭐 따로 심어둔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나와요 진짜 나도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 아... 내가 여기까지 뭐 알아서 삽질해서 팔... 심어놓겠습니까 그죠 뭐해 이거 빨뜨는 왜 나와 오케이 네 마리 아... 뭔가 더 나올거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장수풍의 유충을 잡는 데만 힘을 쓰는걸로 하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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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수풍뎅이 유충입니다 어떻게 장수풍뎅이 유충인지 구별을 했냐 보시면은 머리색이 검은색이에요 풍뎅이과 중에서 사슴벌레도 있고 다른 벌레도 많은데 사슴벌레 유충 같은 경우는 머리가 보통 주황색 다홍색 뭐 이런 색이 붉은 계통의 색깔이구요 장수풍뎅이 같은 이런 장수풍뎅이 쪽 그리고 신전방의 꽃무지 이런 풍뎅이들의 머리색은 보통 이렇게 검은색을 많이 띕니다 지금 아까 말랑말랑걸렸는데 계속 만지니까 딱딱해졌네요 그리고 딱딱하다고? 아무튼 그래서 딱딱해졌던데 약간 뭐 좀 생기고 보면은 약간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는데 전혀 실제로 봐서 만져보면은 징그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이렇게 털도 털도 나있구요 어린놈이 벌써 어떻게 털이 많아? 털도 나있고 여기 보시면은 쩜쩜쩜쩜 해가지고 총 몇개의 점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는 열여덟 개의 점이 있어요 이 점은 바로 곤충들이 숨 쉴 때 필요한 기문 숨구멍입니다 그래서 곤충은 입으로 숨을 쉬는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몸 배면 옆면에 기문이라고 해가지고 숨구멍이 있어요 여기로 해서 숨을 쉬고 있구요 어 그리고 다리도 여섯개에요 보시면은 안녕 보이시죠 여섯개 다리 여섯개 그리고 등쪽에 이렇게 라인이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은 잘 모르겠네 사람으로 치면은 심장이죠 심장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혈액이 혈액이라고 표현하긴 모르고 어 체강 체절 체강 체강 이었나 아무튼 체 그게 있어요 막 해모... 영어밖에 기억이 안나요 해몰림프 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쪽에서 왔다갔다 해요 해몰림프들이 오락가락 하면서 혈액처럼 사람 혈액처럼 펌핑하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심장으로 알고 계시면 되요 저도 뭐라고 중앙거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쪽 약간 거무티티한 면 있죠 이쪽 면은 이제 이쪽에 항문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카메라 제가 1인 미디어다 보니까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려도 안 보이면은 이쪽에 지금 얘가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항문에 있어요 이쪽 부분에 항문이 있고 이쪽 거뭇히 쌓여있는 거는 거의 다 대변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꾼의 유충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변으로 번데이 방을 만들어요 번데이가 내 종령 시기 3년 종령 시기에 어... 자신의 대변으로 번데이 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변 안에는 이제 항경펙타이드 물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다른 병균을 침입을 저지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몸을 지키면서 가장 약한 번데이 시기에 완벽한 성충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한거니 아무튼 똥을 발라서 결국은 똥을 발라서 번데이 방 만들어서 그 번데이 방에서 성충이 돼서 우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수풍대이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곤충을 잡아보았습니다 네 삽질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삽질을 하는과 동시에 곤충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는 장수풍뎅이가 아니라 장수풍뎅이 유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걸 키워서 장수풍이 성충이 되면 번데이 시기나 성충 시기부터 해가지고 다 그때마다 방송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장수풍뎅이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뭐 곤충을 나눈다는 건 좀 웃기고요 교육용으로 아니면 자기가 장수풍뎅이 유충이 정말로 키워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 이 영상에 댓글과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그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그 메일 주소를 보고서 매번 한 편당 3명씩 뽑아서 장수풍뎅이 유충을 한 마리 보냈다가는 아 이거 왔는데 죽었어요 아니면 너무 작아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두 마리씩 해가지고 매 방송편마다 세 분께 두 마리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마리 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보내주냐고 하시는데 더 파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곤충 곤충 학자의 마음으로써 곤충을 다 죽이고 다 막 씨를 말리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잡아서 여러분들께 정말 교육용으로 자기가 키우고 싶다 자기네 아기들이 이런 걸 키워보고 싶어해요 하는 분들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긴글 남기실 필요 없이 댓글 댓글에 이메일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복TV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면서 곤충을 잡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거의 뭐 여러 곤충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 곤충을 알려드리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 혼자 이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누가 찍어주는 건 제가 여러 곤충 다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한 곤충씩 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으깨 안나 으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